안녕하세요 오르도아빠 준트입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드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중독 트레인 센터라고 훈련소에서 공격성 강아지들을 많이 케어를 했던 트레이너인데요 지금 저희가 반려견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강서구의 커머스라는 업체로 펫시터 그리고 방문 교육을 띌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 있는 보호자님 중에 한 분 중에서 커머스의 공격성 교육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레오라는 아이고요 공격성이 좀 심한 편이고 이 보호자님께서 임보를 해주고 있는 아이예요 보호자님만큼은 아이가 중성아, 순놈, 그리고 제한교식 이런 정도로 설문지에 꼼꼼히 작성해주셔서 반려견에 대한 마음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 시설에서 있던 아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버림을 받은 안 좋은 슬픈 기억 때문인지 지금 레오는 자기 꼬리를 스스로 자른 자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아이라는 게 지금 저한테는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고 초인종 소리나 예민한 소리에 대한 기억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처를 입은 아이이기 때문에 바로 첫날부터 모든 게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꾸준한 교육과 보호자님의 노력과 함께 우리 레오를 조금이나마 이 사회에 대한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한번 시도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레오네 집 앞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긴장되는 마음이거든요 트레이너도 물리면 아프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보조 장비들로 장갑들을 준비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레오가 좋아하는 간식은 보호자님께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흉흉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소독을 캐시를 해서 보호자님에 대한 코로나의 안전을 유의하고 수업을 진행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양이 안전 레오는 어저께 손에 대한 것도 엄청 무서워하네요 지금 아예 자체의 시그널 자체가 저희 제 움직임의 모든 걸 반응을 하고 있어요 부랴부랴 떨고 있고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 두려움을 보여주는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거 처음 나오거든요 그쵸 레오의 사연을 좀 알려주십시오 시버호소에서 어디시보로? 마산시버호소 네 마산시버호소에서 1년 10개월 정도 있었대요 처음 왔을 때부터 사망하고 있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제가 공고를 확인했거든요 네 아마 그분들 말로는 남자한테 학대를 당하지 않았나 처음 들어올 때부터 경제심이 심하고 남자를 유독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너무 이제 예민함이 심각해가지고 네 머리도 저희가 무릎을 뜯어버리고 공사자 공유 중 한 분이 이제 눌려가면서 애를 철장에서 꺼내서 산책을 이제 계속 시켜서 그분한테는 나중에 있지를 않았대요 근데 산책 시간에는 그 공사자한테만 지금 이제 마음을 열고 산책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입양은 가야 되는데 이제 철장에 자리는 차고 안락사 대기열에 올라간 거죠 음 네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인스타 도시들을 계속 이제 보다가 네 얘는 이제 도저히 일반인이 이제 입양을 쪽으로 볼 것이면 없겠다 그래서 민보를 결정하게 되신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거는 제가 레오 설문지랑 카카오톡이나 영상 통화를 하면서 네 많이 좀 봤어요 확실히 오자마자 시그널 자체가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경제심이라는 자체가 이제부터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걔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고 레오는 어떤 공격성이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거를 교육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론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유 좋아 아유 무서워 아 그래도 보호자님한테 진짜 많이 풀었네 네 알아요 보호자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보호자님이 하고 계신 교육이 뭐냐면 정말 간단한 건데 저를 친해지기 위해서 보호자님이 저를 보여주면서 간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엄청 예쁘고 잘했어 간식 주고 이러고 있는데 레오한테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제 눈치 한번 보고 간식 하나 먹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거 알죠 다른 사람 보고 간식 하나 주고 다른 사람 보고 간식 하나 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조금 더 간식 가져가셔서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 옷을 한번 끌어가 주시겠어요 여기요? 네 끌어가 주셔서 냄새 그냥 두고 네 거기 옆에서 간식 주시고 여기 또 있네 아이고 잘 먹네 옳지 레오 이제부터 제가 조금씩 움직일 건데 하나씩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보호자님께서 아 움직일 때 맞아요 네 제가 이제 그냥 레오가 저를 반응했을 때 타이밍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자주 주시면 돼요 네 응 자 지금 하나 주시고요 옳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해 네 그렇죠 오우 맛있다 옳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옳지 아이고 맛있다 마음을 천천히 열어갈게요 오우 맛있어 아 좋아요 나이스 네요 조금 더 주세요 아이차 아이차 내가 깎아 어디 있어? 지금 보호자님이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남성에 대한 사이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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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들어갈게요 간식 주세요 그냥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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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님, 이쪽 한 번 앉아주시겠어요? 머리나 갈게요. 천천히. 살피하고 싶은 거 같아요. 네, 됐죠. 이 상황을 무효만 하고 싶은 표현이죠. 머리 다시 나아주시고요. 제가 들어갈게요. 얼른 여기서 이렇게 만져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한 번 터지는 게 싫어서 터진다는 게 공격이 나오면 제가 무시하고 계속 만지면 멈추는데 그걸 없이 그냥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원래는 이 아이가 무는 행동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셨냐?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뭐 걸려? 네 네 네 네 괜찮네 같이 하시지 네 옳지 옳지 나이스 네 옳지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네 간식 하나 더 옳지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아이고 결말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진짜 어이구 해냈다 어이구 숙제 같은 경우는 네 레오랑 방금 교육을 한 2시간 20분, 30분 가량 진행을 하고 나왔습니다 레오의 공격성에 대한 교육은 오늘은 남성 사회화와 목쪽, 턱쪽 밑에 뽑은 스킨십에 대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목표한 바는 공격성 행동이 나오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스킨십을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님이 직접 트레이너를 보고 레오에게 간식을 주면서 좋은 기억으로 심게 해주는 방법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다행히 레오가 오늘은 공격성을 나타나지 않았고 마음을 열어주면서 스킨십 맨손까지 가고 제 거기다 행복했던 점은 맨손에 있는 간식을 먹어주었다는 거예요 교육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계심이 극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이가 남의 손에서 나타나는 간식을 먹기라는 첫날에는 거의 불가능할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그걸 먹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일단은 임시보호자님이 임보를 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애착을 쏟았는지 느껴지는 교육이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약속을 했고 보호자님도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레오가 행복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세상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끔 저는 최대한 많은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스 교육 카네스 보여주시고 클릭 나이스입니다 클릭 나이스 나이스 굿보엇 레오가 가고 싶은 대로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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